JS 택의 2차전지 전극 분량을 자동으로 감지, 폐기할 수 있는 전극, 구간 폐기 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극 공정의 시작은 코팅 공정인데, 코팅 중 알루미늄 또는 동방의 미코팅이나 기타 분량이 발생되면 분량 부분을 폐기하기 위해 시작점과 끝 지점에 태그를 붙여 표시를 합니다. 코팅이 끝난 전극은 롤프레스 공정에서 전극 밀도를 높이게 되는데, 코팅 시 발생된 분량 부분을 작업자가 수동으로 일일이 확인, 폐기하고 양품만을 선별하여 롤프레스에 투입하는데, 폐기 부분을 코어에 연결하여 권취하고 양품 부분은 기존 양품과 연결해주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작업자 로드가 증가하고 안전에도 위험 요소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본 설비는 롤프레스에 전극이 투입되기 전에 폐기 부분을 자동으로 감지, 제거하여 양품의 전극만을 롤프레스에 투입하는 전극 구간 폐기 장치입니다. 전극 구간 폐기 장치의 작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폐기 구간이 시작되는 부분에 태그가 센서에 감지되면 가동을 멈추고 전극 커팅이 이루어지며, 가이드 플레이트가 전극 이동 방향으로 일정 부분 전진하여 보빈이 위치할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후에 하부에 있는 보빈이 상승하면, 조그로를 이용하여 폐기할 전극을 보빈 중앙 위치까지 이동시키며, 최초에는 전극을 보빈의 석션으로 권취하고, 두 번째부터는 테이핑을 이용하여 폐기 전극을 보빈에 연결 권취합니다. 폐기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태그가 감지되면 가동을 멈추고 전극을 절단하며 보빈은 하강합니다. 보빈 하강이 끝나면 가이드 플레이트가 원위치되면서 양품의 전극이 만나는 상부를 테이핑하고, 전극은 하부 테이핑 롤까지의 전진 이동하며, 이 지점에서 전극이 만나는 하부까지 테이핑함으로써 전극 연결, 상하부를 완벽하게 테이핑 후 양품의 전극을 롤프레스로 공급하는 정상 가동을 합니다. 특히 보빈은 폐기 전극이 와인딩되면서 자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전극과 보빈 간 간섭이 발생치 않도록 자동 컨트롤합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자동으로 폐기 전극을 분리하고, 양품의 전극만을 롤프레스에 투입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장치입니다. 구간 폐기 장치의 가장 큰 기술적 포인트는 보빈으로, 일반 지관 사용 시는 전극과 같이 폐기 처리가 되지 않아 지관 분리 등의 재처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당사는 특수 설계된 보빈을 사용함으로써 자체의 석션 기능을 추가하여 불량 전극 초기 연결 시 다른 도구 필요 없이 전극을 와인딩할 수 있고, 와인딩 후 전극과 보빈을 쉽게 분리가 가능하여 추가 작업 없이 간단하게 불량 전극만 폐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2차 전지 전극 구간 폐기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입니다. 실제 가동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으로 전극 분량 부분을 자동으로 폐기하면서 양품의 전극만을 롤프레스에 투입할 수 있는 2차 전지 전극 구간 폐기 장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